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가 동해바다 용왕인 줄 아는 그런 거지같은 영감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간 이식해가지고 겨우 살려놨더니 또 술을 쳐마시는 우리 아빠 어? 괜찮아? 아직 우리 사위 간이 남아있으니까 아빠는 절대 안 죽는다 원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딸내미이자 아내인데요 저희 아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제 친구는 물론이고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다가 울리는 건데요 부디 여기서 현명한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평균 5회 이상 술을 마셨고 그것도 과음이죠 당연히 그에 걸맞은 주사 역시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간이 안 좋아요 아마 유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또 큰아빠도 그랬고 간암이랑 간경화 합병증 이런 걸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외 다른 친척들도 있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고 여하튼 간 때문에 큰일을 당한 사람이 여럿 돼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간염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으로 살아도 술은 절대 안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5년 전이죠 지난 2018년에 그때 받았던 검진에서 결국 간암 판정을 받게 됐고요 상태가 이미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저희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 이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나부터 검사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렸고 검사를 해봤는데 적합한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이식을 해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쨌든 성공을 했고 그걸로 나았으니까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정확히는 중증 환자실로 옮기고부터였을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저를 간병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당신의 예비 사위한테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무엇보다 몰래 몰래 계속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당신도 무서웠는지 아주 가끔 그리고 마셔도 조금씩 마시고 그랬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검진에서 의사가 아 아버님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아 수치 좋습니다 정상이야 이러니까 이때부터 마음을 완전히 나버린 건지 또 포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드세요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건 아빠 당신 노후 준비가 전혀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냥 그게 끝이에요 당장의 생계 유지만 가능한 수준이고 이게 뭐 사대보험도 안 되는 일이라 퇴직금도 없고요 그리고 암보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지만 정말 정말 원망스러워요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또 당신한테 상처가 되는 막말을 해도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계속 술을 오지게 마십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저희 아빠 왜 이럴까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왠지 제 이런 고민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자기 딸내미 간까지 받아 처먹고도 술을 처마시는 짐승은 절대 못 말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도박이랑 똑같아요 댓글 심지어 외동딸 간을 가져가다니 진짜 사람이 아니네 2번 아니 뭐 간 좀 나빠지면 어때 우리 사위도 있고 사돈도 있고 그 간 두 개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겠냐고 님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남편 놔주고 미친 너가 아빠 수발이나 들든가 2번 그냥 덤덤하게 영정사진 미리 찍고 수위나 맞추자고 해요 나는 이미 줬기 때문에 더는 못 주는데 이렇게 아빠가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천 명이 거기까지 인 것 같다 아빠 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원하는 그 술 계속 자세요 자시라고 이렇게 하세요 혹시나 예전에 사위가 기증을 해주겠다 했던 말 그걸 믿고 이지랄하는 거면 어차피 해줘봤자 보람도 없는 거 남편이 떼주겠다 해도 내가 말릴 거다 그리고 내 간 썩히는 걸 이미 봤는데 그걸 한 번 더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내 댓글 헐 덜덜덜덜덜 그러네 아니 왜 저러나 미쳤나 했는데 다음엔 사위 간을 받으려고 저러는 것 같아 와 돌았네 3번 어머나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걸 이미 주셨네요 님 수명은 벌써 반이 깎인 겁니다 근데 그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비라니 어쩌나 정말 아니 귀신들 뭐하는 거야 4번 나도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어 자식한테 나도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어 보니 내 자식한테 간을 받는 거 이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구만 그 귀한 자식의 간을 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술을 또 쳐먹어 이야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5번 예전에 저희 아빠 간 경화 진입이었나 촉이었나 어쨌든 그 병 걸렸을 때 다른 가족들이 자기 안 도와줄 거 잘 알고 바로 술 끊더라고요 왜? 더 마시면 자기 죽으니까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고 쓴 이 네가 자꾸 도와주니까 술을 참아시죠 그리고 제 친구 남친이 대학병원 의사인데요 술 먹고 간이 상해서 이식받는 사람들 나중에 또 받는 경우가 엄청 많대요 가족은 건들기 싫지만 정말 이걸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푹푹 쉬는 걸 봤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더 단호해졌죠 6번 바로 너 같은 호구가 다른 사람 즉 너희 남편을 확 돌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런 것도 애비라고 사랑하는 부모 어쩌고 저쩌고 썰왔네 어이구 미친 년 왜 안 끊는 거야 왜 7번 아니 도와주긴 도대체 뭘 도와줘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님 혹여라도 네 남편 간 떼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가 하면 너 역시 똑같아 인간 아닌 겁니다 8번 여기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는 바로 님 남편입니다 님 같은 허구 등신 마누라 등에 저런 거지 같은 장인이랑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만나야 하고 안 그래도 시원찮은 몸 이제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 병수벌도 들어야 해 어휴 아니 결혼은 왜 했어요 그때 끝났어야지 9번 알코올 중독자에겐 절대로 간 떼주는 거 아닙니다 10번 이딴 고민할 시간에 알코올 병원에 처박아 넣기나 해라 11번 아 이래서 뇌사한 사람의 간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못 주는 거라고 하는구나 진짜 사람 아니네 이거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진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12번 네가 더 짜증난다 아니 돼지겠다는 걸 왜 그렇게 말리려고 해 솔직히 말해봐 지금 네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도 네 아비처럼 솔직히 속으로는 네 남편 간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어? 돼지깐 헐 쓴이의 고민이라는 게 남편이 간을 줄까요?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 이야 이씨 개소름이다 13번 세상에 지 새끼 간을 받아 처먹고 저러고 살고 싶을까? 어? 정신 안 차리고 그렇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냥 간이 나빠져가지고 자식한테 받은 거면 그래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지만 술 처먹고 간을 받는 것?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진짜 이건 인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집을 팔아서 도박빚 갚아주라고 하는 시어머니 한 달 전 저희 남편이 인터넷 도박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의 전 재산 전 재산인 집을 팔아서 갚아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면 올세로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월세빵 얻어준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월세는 어머님 저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었네요 아들을 혼내기는 커녕 저한테 책임을 지라는 시어머니와 새로 시작을 해볼 테니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달라는 남편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절대 집 팔아서 도박빚 갚아줄 수 없다 말하고 당분간 시댁도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나쁜 건가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뭐요? 당분간 시댁을 안 간다고요? 헐 이건 또 뭐야 뇌가 없어? 뇌를 바카라로 잃었어? 집 하나 남으면 그거 잘 챙겨가지고 이혼할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야 이게 2번 우리 엄마가 다른 건 그냥 저녁 넘어가고 용서를 한다 해도 폭력, 바람, 도박 이 세 가지는 절대 단 한 번이라도 넘기지 말고 아이가 열 명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며 결혼하기 하루 전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3번 집 명의가 누구죠? 만약 남편이면 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경을 할 거니까 의미 없는 거고 만약 님 명의라면 그냥 이혼하세요 뭘 고쳐? 도박이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알잖아? 이게 겉으로 드러난 액수만 1억이 치는지 안 보이는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2억이라 했는데 다 까보니까 5억이 넘더라고 물론 이 새끼도 바로 이혼당했습니다 4번 하이고 당분간 시댁에 안 가는 게 엄청 대단한 유세처럼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여자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5번 도박 빚은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갚아야만 다시는 안 해요 남이 대신 갚아주면 아 뭐야 빚 줘도 뭐 대충 해결되는구만 아싸 가오리 이래가지고 또 도박에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네 됐으니 그래서 지금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삼겹살 집에서 설거지하고 오고 그래요 추가 아파트가 원래 공동명의였는데 제 앞으로 이전했고요 이전비만 400이 남았어요 물론 이혼도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무척 예민하거든요 아이가 그리고 게임 중독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박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혼도 생각 중이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예밀한 아이에게 너희 집은 여기저기 빨간 딱지 붙고 길거리에 쳐나는 그 미친 꼬라지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정말로 2번 야 너희 심호욕할 시간이 있으면 이혼이나 해 이게 처음이라고 아니 차토박을 억단위로 하냐 야 니네 두 사람 부부 맞긴 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경이 되도록 니가 남편놈 가정 내팽개 쳤을게 불부듯 뻔한데 저런 정신상태의 남자를 애 아빠로 두고 싶냐고 에라이 애 핑계 좀 그만더라 네 됐으니 원래 평소 워낙에 통이 작은 남자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뒤통수 뒤띠로 맞았네요 2번 이러 도박으로 날려먹는 거 한순간이요 아니 뭐 1년 걸리는 줄 알아 순진하기는 3번 예민한 초5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이거 그냥 니가 이혼 무서운 거 아니야 생각해봐 예민한 초5학년 아이가 오셋방으로 가는 건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애들도 다 안다 4번 요즘 애들 여왕 갑니다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 자식이 알아서 먼저 떠나요 엄마 불쌍하다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흔들리지 않으면 아빠 없다고 애가 불행해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5번 당연히 이혼이지 이딴 걸 고민이라고 처하고 자빠졌네 병신 티준내지마 요즘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너까지 왜 이래 6번 어? 이걸 이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박해가지고 시댁이 몰래 갚아주고 또 빚져가지고 또 몰래 대출받으려다가 공동명의라 은행에서 빠꾸맞은 그 남편 이야기 아닌가 7번 아니 왜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질질 끄는 게 더더욱 아이에게 고통스럽다는 걸 왜 모릅니까? 추가 2 댓글들 신중히 읽어봤어요 관심어린 좋은 놈은 감사합니다 사실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처음엔 사실을 알고 밤새 토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국에 밥 말아먹듯 집을 말아먹었어 엄마 이렇게요 남편이 이혼도 해줄 결심이구요 하루빨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렇게 이혼을 할거면 집을 뭐하러 팔아요? 이혼해가지고 내보내고 시모랑 저거 아들이랑 둘이 갚으라고 해 그거 쉽게 갚으면 또 도박으로 빚질 놈이야 절대 봐주지마 2번 마음먹었으면 얼른 진행시켜! 사연 자체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맥락은 같죠 인간은 안 바뀐다 그지같은 놈은 더 그지같아진다 뭐 그런거 왜 이렇게 철이 안드는 어른들이 많은지 참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bus